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와서 일부 보앙토 덮하기를 해줬구요 저쪽에 집 옆에 보이는 주택가 옆에 있는 보앙토를 쌓다가 이쪽 부분에 보앙토 덮하기를 하려고 토공부터 잡습니다 지금 깃발이 보앙토 전면이기 때문에 보앙토 시공을 위해서 토공을 먼저 잡고 있습니다 아하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굴렁니다 하하하하 농담 이거 장비가 나한테 뺏기 없으니까 어 awesome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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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램프만 다 이제 만들고 다 만드는게 아니라 아 램프만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이제 이제 실제 가서 저쪽에 가서 어 보앙토 기초 덮하기만 하면 네 보내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네 여기 램프만 만들고요 예 보앙토 기초 덮하기를 허리가다 덮하기를 하겠습니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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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 그런 겁니다 고고 천천히 공유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